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기 미칸입니다 오늘은 카트라이더 홈페이지에 뭔가 나왔어요 예 일단 뭔가 나왔는데 이거부터 일단 봅시다 카트라이더 홈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2019년 3월 28일 해가지고 뭔가 떴어요 우리 비천우님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자 막는다 막는다는 그런 약간 뜻인 것 같은데 예측을 하자면 약간 이제 막자 모드 같거든요 막자 모드 일단 먼저 이거를 영상을 한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조심스레 막자 모드를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 근데 궁금하네 진짜가 없다 막자의 신화 막자의 신화 막자의 상징 막는다 우리만의 캐릭의 신화가 시작된다 하트라이더 막자 강자들의 문제가 옵니다 2019년 3월 28일 뭐죠? 뭔가요? 예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이거든요 내일인데 궁금하네요 진심 뭐가 나올지 자 오늘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또 막자 모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연패시 힙비한 달 10장 가겠습니다 흠 five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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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뭐야? 개이딩이네 보여? 개이딩이네 와 너무 뭔데 사왔다 이거 아니야? 와 이게 아 아 아 땡없이 땡없이 강석 단대야 락을 드릴게요 뭐하냐 와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눈치 싸움 눈치 싸움 와 시랄 와 이걸 진다고? 시참인데 나와 이 끙끙이 새끼들아 마이크 핸드홈이에요 마이크 핸드홈이에요 왜이렇게 못따라올게요 지금 우모닦고 도움받았는데 꽂힌다 흰패다 왕스터드가 마이크 핸드홈이 마이크 핸드홈이 이거 나갔다 이거 따라간다고 일단 일단 아 너무 야불했다 오버같으면 지금 돌아가 빨리 날리하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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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짱 피곤 이 팀 이 팀 이걸 이기다니 와 이 팀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